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2024년 재배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OT시간이고요. OT시간하고 2강부터 본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하고 공모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준비사항들, 마음자세,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사원 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이 교재는 2024년 교재가 표지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 디자인하고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디자인이 더 예뻤던 것 같기는 해요. 나쁘진 않아요. 자, 교재 맨 뒤에 봅시다. 저자 양력이 나와 있거든요. 장사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일단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재배학 전공 강의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그런 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할 때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 되죠? 자, 규제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편저자 양력이라고 있어요. 자, 전 7,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 시험을 합격한 바 있고요. 자, 이 이야기가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여러분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한 20년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직 공무원 일대에 시험을 출제를 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을. 9급 시험을 출제 편집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5급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어요. 5급 승진 시험에도 제가 출제를 하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도사 시험과 연구사 시험도 시험 출제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사로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자, 현재는 윌비스 보시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교재 보시면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그리고 생리학, 농지론, 지도론, 토양학 그리고 생물학까지 총 6과목이죠. 농업과 관련된 모든 직렬에 필요한 규제들을 전부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집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책도 출간이 되었거든요. 자격증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사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격증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들을 전부 다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시험들 출제까지 마쳤던 사람이니까 저를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강사들이 몇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사라지셨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어차피 강사라는 건 서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저 혼자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거의 다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 강의를 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컨셉 책을 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건 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단 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볼까요. 교재 자체는 컨셉 시리즈로 되어 있죠. 이 컨셉 시리즈 교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대학교 교과서 봐야 되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보았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 교재 한 권만 보셔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한 권만 마스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도연구사도 같이 보고 시험 과목이 적다. 그럼 왠지 이 컨셉 하나만 보면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대학교 교과서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 책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난 공부를 하겠다. 수험 공부하겠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수험 공부는 이 컨셉으로 하시는 거고 그 대학교 교과서는 참고서로만 보세요.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서는 이걸로 잡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컨셉 책이 2024년 책이잖아요. 작년 책 보면 안 되냐 보셔도 됩니다. 그럼 재작년 이게 24년이니까 23년 책, 22년 책 봐도 되나요?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뭔가요? 달라진 건 본문 이론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주로 기출 문제가 새롭게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을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쩌다 한두 문제가 벗어나는 문제, 기본 골격에서, 즉 재배학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럼 그 문제들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해서 다시 이 컨셉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놔요. 그 해당 이론만 추가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 골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셔도 됩니다. 과거 책들을. 그러면 24년 책인데 예를 들어서 19년 책 봐도 되나요? 라고 하면 19년 책이면 거의 5년 전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누적돼서 내용들이 많이 여기가 추가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나?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2, 3년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보다 더 오래된 책은 안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오탈자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가셔도 됩니다. 오탈자 거의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변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함수 배웠잖아요. y는 fx. 그럼 우리가 y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y값은 합격이 되겠죠. 합격하기 위해서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교재라든가 강의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필요한가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고요. 또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장소도 중요하죠. 공부 장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 여러 가지 자원들 시간과 돈이 중요한 자원이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거죠. 여러분이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교재는 끝났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컨셉 한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컨셉 한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셔도 된다.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그거. 엄청 시간 낭비야. 그냥 컨셉 한 것만 강의 강의 장사원 것만 보시면 되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제 강의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건 장담해 드릴게요. 자타공인 그냥 1등이야. 규제 규제 판매량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인터넷서점 있잖아요. 예스 땡땡에 가셔가지고 판매지수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판매지수를 보시면 재배학 검색해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합격 수험생들이 왜 이걸 선택했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는 교재를 선정할 때도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잖아. 국어, 영어, 국사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당연히 1등, 2등, 3등 그 위에 기타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1등, 2등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시간하고 돈이 중요하거든요. 자, 시간하고 돈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시간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합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나는 돈을 좀 절약을 해서 책을 이렇게 예전 거 오래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못 듣는다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강의를 이건 필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필수인가 선택인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예요. 여러분이 강의 듣지 않고 가시면 나 혼자 이거를 독학을 한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달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 개월을 자꾸 계속 시간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을 드릴 거는 짧게 드리고요. 여러분 시간을 압축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 네, 들으세요.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년 안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못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1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초임 연봉이 연봉이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구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지도하고 연구사 같은 경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대부분 구급이나 지도사 그 다음 연구사 이런 분들. 물론 7급도 있긴 한데 7급은 공무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급 지도연구사인데 구급 같은 경우에 연봉이 한 2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2천 4백만 원. 2천 4백 넘어요. 2천 4백이면 월 2백만 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천 4백 넘어요. 2천 4백 이상이고요. 지도사는 3천 넘고요. 그다음에 연구사는 지도사보다 좀 더 많아요. 정확하게 저도 얼마라고 말 못하겠는데 한 3천 3천 5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을게요. 2천 4백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럼 1년 내가 빨리 합격했으니까 2천 4백만 원을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2천 4백만 원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당장 눈앞에 2천 4백만 원을 1년 빨리 합격했으니까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 끝나요. 똑같이 30살에 시작을 해서 60세에 정년 퇴임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1년이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1년이 연장. 그러니까 1년 연장했을 때 내가 정년 퇴임할 때 받는 1년의 연봉을 더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9급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리 못해도 6급은 다 올라가고 5급으로 올라가면 참 좋고요. 그랬을 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년 빨리 합격했을 때 연봉 7천만 원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지금 당장 몇만 원, 몇 십만 원 아낀다고 1년 빨리 합격할 것을 놓쳐버리면 연봉 7, 8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단시간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실제로 공무원 합격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뭐부터 들어가요? 규제 사야 되죠? 그다음에 강의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부 장소. 공부 장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방된 장소, 그다음에 폐쇄적인 장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개방된 장소라고 하면 도서관 정도? 네, 도서관 정도. 그다음에 폐쇄된 곳은 독서실. 요즘엔 스타디카페 이렇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개방된 곳에 사세요. 그러니까 스타디카페도 개방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문 닫혀 있는 곳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뭐 절대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고 가능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개방된 곳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 집중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 자제에서 하세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주시를 한단 말이에요. 주시하지는 않지요. 끊임없이 나를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감금된 나만의 장소에 앉아가지고 연필 갖고 손톱만 지고 여러 번 핸드폰 만지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만지고 이런 딴짓거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그랬을 때 타의에 의해서 내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방된 장소에서 해라. 그리고 나는 완전 독종이야. 나 혼자 컨트롤할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은 차라리 폐쇄적인 게 더 나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독종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 영향을 받지도 않고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은 폐쇄적인 것이 좋겠죠.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스스로 통제가 어려워요. 재림된 게 나 자신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된 곳에서 하자. 도서관은 좋잖아요. 그 다음에 폐쇄적인 곳에서 스타디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개방된 곳에서 그럴 때 또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맞죠? 제가 강의를 근 20년 가까이 하면서 IQ가 150 넘는 맨사 회원을 제가 딱 3명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합격을 못해서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무원 하는 동안 엉덩이를 깔고 한 1년 정도 짧게는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 사람들은 워낙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 보면 암기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시간을 못 버티고 그냥 떠나버려요. 다 자기 일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경쟁자도 한 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경쟁자는 농업 직렬에 이런 구급 지도 연구사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다 주변에 한 번 봐보세요. 누가 준비를 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준비하나요?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공문 준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그런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될 때 반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한단 말이야. 2등도 힘들어 사실. 1등이나 돼야지 겨우 될까 말까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공무원 시행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 거야? 어중띠게 공부한 사람들이 공무원 요기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중띈 우리들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준은 비슷해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특별하게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책을 한 번, 두 번, 한 두 번만 봐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열 번은 보셔야 돼요. 어떻게 열 번을 봐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거 한 열 번은 봤어요. 합격하는데 수험생들이 착각을 해요. 장사오는 시험들을 이걸 쫙 다 합격했으니까 특별히 머리가 죽겠지. 안 그래요. 저 평범해요. 저도 이거 열 번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합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열 번을 봐요? 정독하지 마세요. 정독하지 말고 발체동만 하세요. 특히 여러분은 강의를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강의하는 부분만 중요하게 잡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봤는데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를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뭐가 잡혀요? 이 책 한 과목에 대한 전체 컨셉이 잡혀요. 개념이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골격이 잡혀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거 기본 컨셉은 잡은 것 같아. 그랬을 때 정독 한 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독해봐야 여러분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부분만 그리고 우리 교재의 가장 큰 장점 중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한 번 넘겨보시면 교재 곳곳에 뭐가 체크가 돼 있어요? 밑줄 체크가 돼 있어요. 밑줄 체크는 기출된 문장들이죠. 그리고 밑줄 체크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누락된 부분이고 어쨌든 기출 체크가 웬만큼은 다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체크 된 것만 보시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한 3의 독까지도 기출 체크한 부분만 보세요. 쓸데없는 거 봐봐야 여러분 문제 연결도 안 돼. 왜 이런 말을 할까? 2080법칙이라고 알아요? 2080법칙? 실제 이 체계에서 중요한 건 20%예요. 80%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20%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80% 문제가 나와요. 다시 이 체계의 20%에서 80%의 문제가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뭐 보라는 거야? 중요한 20%를 먼저 보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80% 안 봤는데요. 그건 언제 보는 거야? 이거 컨셉을 잡아 놓고 정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20% 중요하지 않은 20%를 커버 칠 수 있어요. 알겠죠? 일단 책 보는 유령이고 그리고 이 재배학 컨셉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카테고리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깔끔해요. 정말 보기 좋은 책이거든요. 수험 적합하게 구성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이해부터 하시는 거죠. 뭐 이거는 다른 여러분이 EBS 강의를 통해서 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해 먼저 하고 뭐 한다? 암기한다. 자, 시험의 끝은 뭐여야 돼요? 이해열야만 된다가 아냐. 시험의 시작은 이해야. 시작은 이해지만 시험의 끝은 뭐야? 암기로 끝이어야 돼. 암기가 안 되면 난 충분히 다 이해했어요. 근데 암기가 안 되면 합격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할 것은 마지막에 확실하게 암기를 한다. 그럼 시간을 난 좀 더 절약하고 싶어. 그럼 처음부터 난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야. 주구장창 이해만 하다가 마지막에 암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 1회독을 하는데 이 책 1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 이해를 했지만 빨리 암기하는 것이 이 회독하는데 이래독하는데 시간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재배학 한 과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과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 컨셉부터 골격부터 잡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최소한 개념 컨셉 잡아놓고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20%만 적고자. 그리고 또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공부. 우리는 진리탐구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객관적인 객관적 사실. 진리탐구하는 거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시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진리탐구인 거 아니야. 객관적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온 거 아니야. 그러니 가끔씩 가끔씩이 아니야. 자주 일어나요. 우리 교재에서 보다가 선생님 이거 다른 교재에서는 이런데요. 내가 이렇게 공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기술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저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배학 말고 식용작물학이나 아니면 같은 내용이야. 같은 주제에 같은 내용인데 재배학에서 또는 식용작물에서 또는 작물생리학에서 다르게 기술하던데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각자 감옥에서 따로따로 답변하셔야 돼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다 달라.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그거는 재배학 따로 식용작물 따로 각각 따로따로 답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현직 교수예요. 퇴직 교수도 아니야. 현직 교수예요. 그럼 현직 교수가 출제를 할 때는 출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근거는 대학교 교과서의 기술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를 해요. 그럼 대학교 교과서가 잘못된 기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과서가 잘못됐다고요? 맞아요. 교과서 기술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진리 탐구하려고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지선에서 찍기하는 거거든. 합격하시려면 빨리 합격하시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가끔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내가 계속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 문장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그거 잡고 오랫동안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스킵하세요. 그냥 모르는 부분 체크만 해놓고 일단 스킵하시고 일단 스킵하시고 해가지고 최소한 기분 전체 컨셉이 잡힐 때까지는 그냥 스킵하고 또 스킵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짧은 시간에 이 회독수를 늘릴 수가 있어. 그리고 회독수가 3회독 4회독 반복될수록 처음에 몰랐던 체크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와요. 아시겠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진리탐구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게 왜 이래요? 나도 몰라. 식물이 왜 광업산화하는지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른다고. 우리 우주의 탄생과 신이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해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암기하세요. 진리탐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고 합격하기 위한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뭘까요?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뭘까요?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 믿음이야.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사랑이에요. 잠깐만 이거 뭐지? 믿음, 소망, 사랑? 종교적 가치하고 비슷하네?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잖아. 합격하는 게. 그치?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나 이거 합격할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한 1년 이상 한신 분들 그리고 한 번 집중적으로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씨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과연 합격할까? 과연 될까? 1년 한다고 해서 더? 또 1년 한다고 해서 또 될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안 돼요. 무조건 합격한다. 이거는 내가 한 번 선택을 했잖아. 이 공무원 시험에 내가 첫 발을 디뎠잖아. 내가 첫 발을 디뎌면 결론은 딱 두 가지만 있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야. 합격, 불합격. 자, 불합격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스탑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합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불합격을 생각하지 마세요. 합격만 생각하시라고요. 자, 제가 한 번 이 어떤 문장을 하나 제시해 볼 테니까 한 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한 번 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코끼리 생각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코끼리를 생각해? 내가 불합격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불합격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합격을 생각하면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불합격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불합격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해? 합격만 생각하세요. 합격만. 그리고 그 합격에 내가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적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합격하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결국엔 누굴 위한 거야? 나만을 위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부모님 나한테 사랑하는 애인 또는 가족 중에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결혼하신 분들 아이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합격하기만 이렇게 학소고대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질하고 SNS하고 그러겠어요. 딴 짓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사랑? 나 사실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강렬하다라면 내가 좀 더 멋지고 잘나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라고 하면 내가 딴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을 빠른 시간에 합격시킨다는 이유예요. 종교적 관점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고요. OT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말씀드릴 건 굉장히 많거든요. 본강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근데 사실 제가 잔소리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강의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짧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딴짓하지 마세요. 공부만 하세요. 나도 인간이고 삶의 질을 생각한다라면 나도 다른 거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레포츠 즐기고 싶고 다음에 하세요. 합격하고 레포츠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하세요. 스마트폰 SNS 하고 싶어요? 합격하고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떨어지면 여러분 반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합격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잘난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그리고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수면 시간 얼마나 잡을까요? 수면 시간 수면 시간 수면은 충분히 하세요. 수면은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뭐 4시간 5시간 줄일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장기를 이사하는 거야. 건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량은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세요. 대신 아침에는 가능하면 9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된다. 특히 야간형 인간들이잖아요. 아침에 늦게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10시에 시험이 시작을 하잖아. 10시 시작이니까 9시에는 눈은 떠 있어야 되거든. 평소에 11시 12시에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시 시작인데 아직 수면 모드에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아무리 늦잠 자는 스타일이라도 9시는 일어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가 거의 공부 테스트 시간이다 보니까 10시에서 12시에는 내 머리가 평상시에 가장 맑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 10시에서 12시는 내 머리 가장 쾌적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운동 운동 30분에서 60분 꼭 하셔야 돼요. 운동은 꼭 해라. 운동 안 해도 될 것 된다. 나 건강한데. 맞아요. 여러분 20대인데 건강해요. 20대 웬만하면 다 건강해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면 시험 직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시험 일주일 시험 하루 남겨놓고 무너지거든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관리하셔야 돼요. 운동은 대단한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많이 들은 거 하지 말고 빨리 걷기 느슨하게 걷기 이런 거 하지 마. 빨리 걷기 그리고 가벼운 러닝 조깅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는 피트니스트 센터 등록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60분 1시간 이내에서 하는 거 상관없는데 여러분 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교재도 강의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 많아요. 가능하면 맨발 운동하고 아니면 집안에서 팔굽혀펴기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에너지를 가능하면 합격하는 시간과 강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동향도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사회 동향 한번 보면 시험 수험과 동향을 보면 공무원의 인기가 확실하게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인구수 출생 여러분이 주로 1990년대생이나 아니면 2000년대생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거든요. 1990년대생 2000년대생으로 오면서 출생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요. 공무원 수는 대폭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선발 인원이요. 선발 인원은 조금 감소하긴 했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감소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폭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출원 인구가 감소했어요. 공무원 출원 인원이 감소했어요. 출원 인원 감소했죠. 공무원 선발 인원은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기회이긴 해요. 그런데 농업직은 어떨까요? 농업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을 했거든요. 와 그러면 농업직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농업직은 크게 증언하지도 않고 크게 감언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응신원은 어떤가요? 응신원은 감소했어요. 응신원은 확실히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기회가 되겠죠. 구급 같은 경우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도연구사 경쟁률이 여기 한 20대 1 정도 구급 20대 1 정도 지도사 평균 10대 1 정도 이 정도거든요. 할만하죠. 20대 1 10대 1이면 할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과락률이 50%예요. 영어와 들어가 있잖아. 구급, 7급은 영어 때문에 과락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 구급 같은 경우 경쟁률이 20대 1이다. 그러면 과락자 50%니까 빼버리면 어때? 몇 대 1이야? 10대 1 되겠죠.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대 1 중에서도 또 점수 안 나오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 빼버리면 그것보다 더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수월해졌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거 말고 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OT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거 내가 합격하는데 절대 의심하지 말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집에 가시면서도 시작하면서도 계속 반복하시면서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잠들기 전에 나는 합격한다. 눈 아침에 떴을 때 나는 합격한다. 계속 반복하세요. 자 OT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